김진규 남구청장의 1심 재판이 열린 지난해 9월.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김 청장은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. 그러나 김 청장은 징역 10개월 법정 구속됐고 남구청은 그 상태로 멈췄습니다. 김진규 남구청장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는 부구청장은 그 사이 두 번이나 교체됐지만 기존 사업의 행정 처리만 할 뿐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. 남구의회도 원 구성을 놓고 한 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면서 조직 개편안과 인력 충원 등 행정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. 김진규 남구청장의 출소 일자는 오는 26일. 남구청은 이 복직 시점에 맞춰 지금까지 중단돼 있었던 핵심 사업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.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갔고 시민단체로부터 말뚝받기라며 비판을 받은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역시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. 하지만 김 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심을 그대로 유지하면 김 청장은 빠르면 한두 달 안에 직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공업탑 스카이워크 사업은 시작과 함께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다른 구군이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남구청은 구청장 구속에 새로운 변화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